자, 일단 얘네들은 자리 잡으면 반한 거예요 안 울죠? 다 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뭐 보여드리는 건 보너스입니다 아시겠죠? 자, 준비됐나요? 저게 왜 내려왔을까 저거 저게 왜 내려왔을까 머리가 작아서 그래 너무 무리한 욕을 하신대요 선생님 자, 지금부터는 보너스입니다 아시겠죠? 자,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합니다 박수 주세요 저기 아기 캠거루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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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귀여운 캠거루가 퐁퐁 귀가져 왔다 갔다 퐁퐁 아이고, 이거 너무 멋있다 퀵퐁퐁퐁퐁 길자리는 길중 앞다리는 좀끈 주머니에 갓꾼 캠거루가 뛰래요 귀여운 캠거루가 퐁퐁퐁 귀가져 왔다 갔다 퐁퐁 퐁퐁퐁퐁퐁퐁퐁 뒷다리는 길중 앞다리는 좀끈 주머니에 갓꾼 캠거루가 뛰래요 아기 캠거루야 어서 나와 더 흔들흔들 춤추자 귀여운 캠거루가 퐁퐁퐁 왔다 갔다 퐁퐁 퐁퐁퐁퐁 뒷다리는 길중 앞다리는 좀끈 주머니에 갓꾼 캠거루가 뛰래요 귀여운 캠거루가 퐁퐁퐁 뛰면서 왔다 갔다 퐁퐁퐁 퐁퐁퐁퐁퐁퐁 뒷다리는 길중 앞다리는 좀끈 주머니에 갓꾼 캠거루가 뛰래요 아기 캠거루야 어서 나와 흔들흔들 춤추자 자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한 얘기 있죠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엄마 아빠 사랑해요 축하하세요 축하하세요 아 귀여운 분위기네 아주 깜찍한 분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